아이고 봐! 왔어, 여기 먹어, 되나 먹어 정신 차리고 진정해, 진정해 오유를 빨라 진짜 애기가, 애기 같아 신경질 부르는 애기가 뿌악! 이러면서 막 집어 던지는 거 아니야 네 진짜 청소년기에 막 에너지 폭발됐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진짜 사람이랑 비슷해 아이고, 푸른지 다 탔네 젖개가 워낙 많이 구르고 그래서 털 색깔이 많이 변해있죠